음악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인혜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중목욕탕의 등장과 한국의 목욕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 공유한 공간에서 몸을 마주하고 씻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위치한 목욕탕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목욕을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목욕탕에 대한 궁금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인류학 민족지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나이로크 사람들은 모든 병이 피부에서 온다고 믿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원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사원에는 피부에 깃든 귀신을 물리쳐주는 성수로 채워진 돌상자가 있으며 이 상자 옆에는 피부를 신령하게 가꿔주는 사람이라 불리는 주술사가 있습니다. 본 연구자는 원주민들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여 이 성당에서 행해지는 의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술사들은 피부에 뒤뜬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신성한 장갑으로 피부를 문질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로크 사람들은 이를 시원하다고 표현하여 연구자는 이 시원하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위 글은 인류학자 호러스 마이너가 1956년에 발표한 나시르마 부족의 몸 의뢰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호러스 마이너는 아메리칸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나시르마 족이라 이름 붙인 원시 부족 집단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1950년대 미국인의 삶을 기술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국인, 코리안을 거꾸로 뒤집은 나이로크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목욕 문화를 대상으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매우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원은 목욕탕이 되는 거고 성수는 목욕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씻은 돌상자는 욕조가 되는 거고요. 이제 몸을 가꾸어주는 주술사는 목욕관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때를 문질러냈던 신성한 장갑은 때수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시원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습니다. 이는 집집마다 갖추어진 세면시설 덕분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주기적으로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특히 입학식이나 졸업식, 개학식,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목욕탕에 갔던 것은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경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몸을 씻거나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나이로크족의 이야기처럼 어색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고 뜨거운 온탕 안에 몸을 담근 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더러운 때를 밀어달라고 몸을 맡기는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비위생적인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나이로크는 코리안을 거꾸로 읽은 단어이지요. 한국의 목욕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목욕탕은 언제부터 한국 사람의 생활 문화에 등장했고 한국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목욕탕을 이용하게 되었을까요? 씻는 행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볼 수 있는 본능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로 발달시킨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물과 몸이 접촉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목욕 문화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특징이나 철학, 그리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발달되어 왔습니다. 어느 사회나 목욕에 대해 정신적인 성격, 위생과 질병치료의 성격, 사교의 성격 등을 부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건축가 지크프리트 기디온은 그에 져서 기계화의 지배에서 한 문화 내에서 휴식이나 기분 전환에 대한 시각이 목욕이라는 관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목욕을 하는 방식은 각 사회의 고유한 생활 문화를 반영하며 목욕에 대한 관습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나 휴식, 종교 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담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류 최초의 공동 목욕탕은 파키스탄 신드 지역에서 발굴된 모헨조다로 유적지의 대욕장입니다. 기원전 25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모헨조다로 유적지는 1980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유적지에서 길이 12m, 폭 7m, 깊이 2.4m 규모의 대형 목욕탕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물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6개의 구멍도 있었고요. 목욕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형태로 바닥은 2개의 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몸을 싣는 곳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청결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기 위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으로 유명했던 사회는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도 온수욕을 즐긴 그리스인들의 목욕문화가 기술되어 있으며 아르키메데스가 불욕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친 장소도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목욕은 개인이 즐기는 도라기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청결함이라는 덕목을 상기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체육장인 팔레스트라에서 강도 높을 운동을 하고 그 후에 토론장소인 엑세드라에서 철학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 전에 원형의 목욕탕에서 몸을 씻곤 하였습니다. 목욕문화를 꼽힌 사회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곳곳에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차례 목욕을 했을 정도로 목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목욕탕은 육체적 건강함과 사회적 친교 그리고 도락을 한 곳에 묶어주는 장소였습니다. 기원전 33년 아그리파는 율리아 수도를 건설하였고 이로 인해 로마인들은 다량의 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로마 시내의 열탕, 온탕, 냉탕을 겸비한 무료 대중 목욕탕이 개설되었습니다. 배수비호 화산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에도 탈의실과 운동기구까지 갖추어진 목욕탕이 발견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하면서 크고 화려한 대중 목욕탕은 황제가 정치를 잘해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황제의 능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황제들은 일반 목욕탕과 구별하여 테르마이라고 불리는 호화 목욕탕을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216년 카라칼라 황제가 만든 카라칼라 목욕탕에는 축구장 4개를 합한 정도의 규모로 한 번에 1,600명에서 2,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로렌스 알마 타데마가 카라칼라 목욕탕을 상상해서 그린 좋아하는 관습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1899년에 남겨진 카라칼라 대욕장 내부를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고요. 보시면 그 규모와 안에서 행해지던 관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카라칼라 대욕장 내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목욕탕은 306년에 건선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탕으로 한 번에 3,000명이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880년 프랑스의 건축가인 에드먼드 폴린이 그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목욕탕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카라칼라 목욕탕보다 규모가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평면도인데요. 총 7개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열탕, 온탕, 수영장 역할을 하기도 하는 냉탕, 야외욕장이 있고요. 그리스식의 체력단련장과 체력단련을 하고 목욕을 한 후에 서로 토론을 하는 담화장소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목욕문화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단절되었으며 유럽사회의 목욕문화는 중세를 거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대중목욕탕의 또 다른 형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대중목욕탕은 하마암이라고 불리는데 물로 가득 찬 육조에 들어가는 대신에 따뜻하게 달구어진 대리석 바닥에서 땀을 낸 뒤에 비누 거품으로 헹구는 방식으로 목욕을 하였습니다. 무슬림들은 사원에 들어가기 전 항상 손과 입안, 귀와 발까지 깨끗하게 씻었으며 따라서 각 마을에는 사원과 도서관, 학교, 병원 등 기관시설과 함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하마암은 사교의 장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진행하는 장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필수적인 장소였습니다. 터키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는 겔린 하마암, 신부의 목욕이라는 행사를 열고 마을 여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결혼 생활의 지혜를 구했다고도 합니다. 산후조리나 돌잔치 역시 하마암에서 진행되었을 정도로 하마암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욕으로 유명한 사회는 핀란드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목욕탕은 사우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핀란드의 사우나 역시 핀란드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우나는 땀을 빼고 몸을 물에 담그는 장소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병을 치료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출산도 사우나에서 진행되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열기 전에 먼저 그 시신을 사우나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악귀에 홀렸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악귀를 추방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사우나에 넣은 뒤 악귀가 떠났다고 생각될 때까지 자작나무 가지로 만든 작은 빗자루인 비타로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다른 나라의 대중 목욕탕은 아마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센토일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목욕은 종교적 의뢰에 가까웠으나 상업화되며 센토가 만들어졌고 일본만의 독특한 목욕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일본의 센토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의 센토는 잠재 고객으로서의 인구가 충분하다는 상업적 이점이 있었지만 이 외에도 개별 가구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쯤에도 에도에는 약 500여 개의 센토가 있었다고 전하며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 수는 천여 개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목욕탕 설치에 제한을 두는 법이 없어지고 주택 사정이 좋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개별 가구 안에 목욕탕이 들어섰고 1690년대 이후 목욕탕의 수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센토는 일본의 목욕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사회마다 저마다 독특한 목욕 문화가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의 사고 방식과 생활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목욕 문화의 시작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어떠할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오늘 내과 같은 의미의 대중 목욕탕은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욕 문화가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목욕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며 고려사 전료나 서긍의 고려동형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옛 사서에 고려를 실었는데 그 풍속이 다 깨끗하다 하더니 지금도 그러하다. 그들은 매양 중국인의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문을 나서며 여름에는 날마다 두 번씩 목욕을 하는데 시내 가운데서 많이 한다. 남자와 여자 분별 없이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구비 따라 몸을 벌거벗대 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은 물론이고 이원경제지에는 회도재기라 하여 당신을 사용하였던 동으로 만든 대야 세수를 할 때 입는 앞치마 등 몸 씻는 여러 도구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설명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대야만 해도 동으로 만든 것, 종이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등 종류가 다양하였고요. 대야 받침 등 세수를 하는 데 딸린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목욕에 대한 구술 등에서도 집 안에서 어디에서 목욕을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할머니와 신우님의 세면은 대청마루에서 이루어지는데 처녀애들이 세순물과 양칫물을 먼저 준비해 놓아둔다. 신우님이 시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세면 행위도 먼저 이루어지고 세면 행위의 위치는 시할머니와 신우님이 동일하다. 변 할머니의 경우는 세면 행위가 큰 건너방의 뒷마루에서 이루어진다. 역시 세순물과 양칫물을 준비해 뒷마루에 놓아두면 변 할머니가 씻고 처녀가 그 물을 버린다. 물을 버리는 위치는 시할머니나 신우님의 세순물의 경우 앞마당 수채를 이용하고 변 할머니의 경우는 후정을 지나는 개울을 이용한다. 세숫대의 하나로 변 할머니, 시할머니, 신우님이 같이 사용하는데 사용시간이 다름으로 문제가 없다. 목욕은 두 달에 세 번 정도 밤에 뜰 아랫방에서 이루어진다. 함석으로 된 큰 대야를 사용했는데 그 크기는 지름 1m, 높이 50cm 정도이다. 목욕통을 뜰 아랫방 가운데에 놓고 처녀애들이 부엌에서 더운 물을 목욕통에 길러다 놓으면 처녀애가 거두는 가운데 시할머니나 신우님 혹은 변 할머니가 목욕을 하게 된다. 헹굴 때는 처녀애가 부엌에서 물을 떠와서 몸에 물을 끼얹어 해결하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후 목욕은 끝난다. 목욕통은 평소에 광 속에 보관하였다가 피로시 꺼내어 사용하게 된다. 집 안에서 목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기 때 생겨진 조선주택연당 표준 설계안을 보아도 집 구조도 안에 욕실이 따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욕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욕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는 한증막 유적이 남아있고요. 일제강점기에 찍힌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산에서 물을 맞는 형식으로 목욕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연못에서 닫힌 다리를 씻고 날아가는 것을 본 할머니가 그 연못에 몸을 담궜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알려진 동네 온천의 발현과 관련된 설화가 있어서 온천을 이용했음도 알 수 있고요. 단호나 유도절 등의 세시풍속 역시 몸을 씻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상들이 이제 목욕을 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물로 몸을 씻어내리는 방식과 목적은 다양했지만 목욕의 대상으로서의 몸은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의 신체였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안을 위한 의도로 몸을 씻는 것이었죠.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사회는 새로운 사상과 문문의 객축장이 되었습니다. 서양의 각종 지식이 번역되어 청을 통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가톨릭과 기독교를 들고 들어온 성교사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을 거쳐서도 서양의 사고방식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사회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었던 사고방식 중 하나는 위생과 신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인간의 신체는 인간 개인에게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집체로서 등장하였습니다. 인간의 불결함과 아픔은 개인의 것임을 포함하는 동시에 장차 타인과 이웃, 더 나아가서 사회 안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국가 또는 사회적 힘에 의해 예방되고 제어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욕 역시 개인 차원의 예의와 단정함을 위함이라기보다 인구 집단의 안정한 공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변화의 배경으로 등장한 것은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이 치명적인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재해를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으로 유입된 사고의 담론 중 하나는 질병 퇴치와 깨끗한 환경이었습니다. 신체는 개인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 그리고 안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개 신체의 노쇠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신체이기도 하지만 그와 관련된 사회의 요소들이 짊어지고 나누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체의 훈육과 단련은 국가의 효율적 통치를 위한 주요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이와 같은 통치 기술이 정당화됐던 현실적 공포는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동일한 시기 조선사회 역시도 동일한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 균의 감염으로 급성 설사가 발생하고 중증의 탈수 증상으로 인해 사망으로 이룰 수도 있는 전염성 감염 질환입니다. 콜레라는 2500년 전부터 인도에 있어 왔던 병으로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벵갈 지역의 풍토병이었습니다. 콜레라는 치사율이 높고 죽음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 본래는 멀리 퍼져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영국 제국주의의 확장과 경로를 같이 해서 인도 북부 국경을 따라 아프가니스탄과 네팔의 군인들에게 관염이 되었습니다. 서쪽으로는 1821년 오만의 무스카트를 통해 페르시아만의 바스라, 바그다드, 테헤란 그리고 1822년 러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아스트라안까지 동쪽으로는 1819년 버마, 1820년 태국,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필리핀, 청으로 그리고 1821년에는 조선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콜레라가 처음 유입된 1821년 조선왕조실록에는 콜레라로 인한 참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평안감사는 콜레라의 유행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평안감사 김이교가 아르기를 평안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 금음 사이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토사와 관격을 알아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에 자그마치 1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의학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으니 목정의 광경이 매우 참당합니다. 한간의 물정이 기도를 하였으면 하는데 기도도 일리가 없지 않으니 민심을 위로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크고 작은 제사를 모두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본부, 서윤, 김병문으로 하여금 성내의 주산에 정성껏 기도를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돌림병이 그칠 기미가 없고 점차로 확산될 염려가 있어 점차 외방의 각 마을과 인접한 여러 고울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또 친이 경례의 영험이 있는 곳에 기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으로서 아파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 이미 사망했는데도 장애를 치르지 못한 사람은 별도로 구호하고 사정을 참작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의 숫자와 돌림병의 상황은 앞으로 있더라 아래 생각입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평안감사는 정황을 보고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괴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증상으로 나타나는 토사, 이것은 위로는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는 것이고 관격은 먹은 음식이 갑자기 체해서 가슴속이 막히고 위로는 계속 토하며 아래로는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위급한 증상을 말합니다. 공통적으로는 소화장과 구토, 설사가 나타나며 이는 1817년에 인도에서 콜레라 증상으로 보고된 것과도 일치합니다. 의약품도 치료법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불과 10여일 만에 천여 명이 사망하고 이웃고울로 번지는 다급한 상황의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감사는 민심을 위로하기 위해 영험한 곳에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처음 보고를 올린 날로부터 열흘이 지난 8월 22일에는 괴질이 더욱 유행하여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순조는 산천의 제사를 지낼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교하기를 유행하는 괴질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사망자가 날마다 늘어난다고 하니 놀랍고 송구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 살해의 유무에 구애받지 말고 악영을 보내 날을 받지 말고 산천의 양재재를 정성껏 거행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이때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먼저 심하게 설사를 하고 이어 오한이 발생하는데 발에서 뱃속으로 치밀어들어 경각관의 신명 중 한 수 사람도 살지 못하였다. 이 병은 집집마다 전염되어 불똥 튀는 것보다 더 빨리 유행되었는데 옛날의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었다. 이때 경제 이상 사망자가 10여 명이었고 여느 관료나 백성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서울과 지방의 사망자까지 합하며 모두 수십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관서 지방이 더욱 혹심하였는데 금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 병이 또 발생하였고 팔도도 모두 이와 같았다. 이 병은 요주와 개주 지방에서 번져 들어와서 온 나라에 퍼졌다고 한다. 그 이후 순조 33년인 1833년과 34년에도 크게 유행하였으며 헌종 1년인 1835년과 철종 10년인 1859년, 1860년에도 콜레라의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개화기로 들어서면서 대외적인 교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콜레라 유행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일성록에는 고종 16년인 1879년 6월 진질이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 2년, 3년 간격을 두고 대역이라는 이름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885년, 86년, 90년에도 유행하였음이 일성록과 인천부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9년에서 1860년 사이 유행해서 40여만 명, 1895년 유행해서 3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콜레라는 처음 조선 외부에서 기인한 전염병이었지만 사람들의 신체 속에서 잠복귀를 거치며 더운 여름이 다가오며 곧장 유행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19세기의 대유행만 10여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유행 동안 노약자를 비롯하여 노동에 종사하여야 했던 인력들이 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콜레라가 최초로 유입된 이후로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가 정확한 병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1862년,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생물이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1882년이 되어서야 코흐가 결핵귤을 발견해서 논문을 출간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병인체론이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과학적으로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인 파치니가 죽은 사체의 장관 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미생물을 발견하고 이를 콜레라의 병원으로 간주하여 항명을 발표한 시기도 조선에 처음으로 콜레라가 유입된 후 30년이나 지난 1854년이었습니다. 조선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콜레라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건 역시 19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쥐귀신이나 남만의 백령교도들이 오염시킨 우물과 오이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었습니다. 조선사회 내의 콜레라 확산의 원인으로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오염된 물과 오이를 지목했었던 것처럼 1차적인 원인으로는 불결한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콜레라균을 배양하는 민간에서 나오는 대소변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길가에 방치했기 때문에 콜레라균이 매개체만 만나면 언제든 구강을 통해 신체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된 식수원인 우물은 항상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었고 채소를 익히지 않고 생식하는 식습관 역시 토양에 침입한 콜레라균이 인체로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오염된 물과 오이가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콜레라에 대한 공포는 그야말로 전세계적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이야말로 19세기 초반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인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세계 각 국가에서 상하수도 정비 등 위생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몰두하였습니다. 조선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로 개화파를 시작으로 콜레라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인구를 지키기 위한 각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김옥균이 작성한 치도양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국의 가장 요긴한 정책을 구한다면 첫째는 위생이요, 둘째는 농상이요, 셋째는 도로인데 이 세 가지는 비록 아시아의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라고 해도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선은 산천이 비록 아름다우나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 길에 가득하니 이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현재 구미 각국은 그 기술의 과목이 몹시 많은 중에서도 오직 의협을 맨 첫머리에 둔다. 이것은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개화파들은 환경을 개선하여 질병을 없애고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근대적인 위생기획을 꾀했습니다. 똥과 오줌과 같은 오물이 널려있는 도로를 깨끗이 하는 행위는 조선 사람들의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치도 양론에서 김옥규는 조선 사회의 만병을 치유할 처방으로 치도, 기를 깨끗이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김옥규는 먼저 기를 더럽히는 분유를 잘 치워 전답의 걸음으로 쓴다면 전염병에서도 벗어나고 농업생산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늘어난 생산물을 쉽게 나를 수 있어 산업화와 실업구제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농업, 상업, 공업의 발전을 꾀하고 인민의 위생을 달성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치도라는 주장입니다. 개화파의 또 다른 일원인 박영효는 건백서에서 재차 치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건백서에는 갑신정변 이후 박영효 자신이 처한 입장을 변호한 서론과 세계의 형세, 법률개혁정책, 경제발전정책, 의료보건민생정책 등 8개의 책략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 네 번째 조항인 의료보건민생정책에서 박영효는 위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백성을 보살펴 건강하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혜민세의 훌륭한 의사를 초빙하고 의학을 중용시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을 교육하여 만약 전염병에 걸리면 곧 약을 복용해야 하며 무당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널리 우두접종을 시행하여 사람들이 요절하고 소가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도를 잘 만들어 민간의 길에 물을 대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화재를 막는 것을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인민들을 가르쳐 목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때때로 몸을 닫게 하여 더러운 것과 전염병을 면하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전염병 유행 방지 등 사람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중목욕탕을 설립할 것을 주장한 것이죠. 1894년 가보개혁 이후 서양의학을 위한 행정제도를 개섭하면서 1895년 각종 유행성 전염병의 예방 및 소독법의 법규가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해, 내부령 제4호로서 콜레라병 소독규칙과 내부령 제5호 콜레라병 예방과 소독집행 규정을 반포하여 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행정제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신체적 깨끗함이 어디까지나 개인의 예의, 체명과 같은 개인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위생에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깨끗함이 질병을 통해 국가적으로 포착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생정책 아래에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부과된 첫 번째 임무는 무엇보다도 몸의 청결이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세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세균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더러운 몸을 가진 개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 물을 끓여먹고 공기는 맑게 해야 하며 귀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처럼 개인들은 자신의 몸 역시 깨끗하게 가꾸고 철저히 소독해야 하는 것으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목욕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개몽담론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적 사업의 일환에 목욕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독립신문 1896년 5월 19일자에는 목욕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논설이 실려 있습니다. 날씨가 차차 더워짐에 따라 병이 들지 않으려면 몸을 깨끗이 해야 하고 이것이 먼저 약을 먹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으로 목욕을 하면 밤에도 잠을 잘 자고 소화도 잘 된다며 그 효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상태를 따라서 해야 하지만 목욕은 부지런히만 하면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움과 병을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꼴로 목욕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죠. 목욕의 중요성이 등장하였지만 사실 이틀에 한 번 해야 한다는 목욕은 상하수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선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욕을 위한 장소인 목욕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896년 6월 27일자 독립신문에는 콜레라 등의 유행병을 막고 백성의 위생을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천의 청결, 길가에서 대소변 금지, 물을 끓여먹는 것, 푸성기를 개천물에 씻지 못하게 하는 것, 밤에 길가에서 잠자지 못하게 하는 것, 아이들을 벌거벗고 다니지 못하게 할 것, 술집에서의 위생조심 등과 더불어 여덟 번째로 위생국에서 도성 안에 몇 군데 큰 목욕집을 만들어 가난한 인민이 와서 목욕하게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규칙들을 시행하도록 순검을 밤낮으로 수행하면서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부국강병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길로 백성의 위생을 먼저 챙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논설은 콜레라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목욕탕도 질병을 예방하는 주요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인민이 와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목욕탕을 개설할 것이 제시되고 있어 깨끗한 물을 가가호호 공급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목욕으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20세기에 이르러 식민지 위생제도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피식민지 국가에 행해진 위생제도는 근대의 식민지 행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주요한 이정표임과 동시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 인간의 생사를 구분할 수도 있는 과학이었습니다. 위생제도는 인간의 생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식민지 제도에 비해 피식민지 국가에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퇴치하는 의학이 그러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병원이 그러하였으며 그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병을 예방하고 평상시에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목욕탕을 비롯한 위생시설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910년 이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는 데 위생담로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대전제는 조선인은 게으르고 더러우며 몸조차 씻지 않고 사는 비위생적인 존재로 이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 질병 역시 비위생의 결과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위생국가로 전환시킨다는 표제를 통치 목적의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대상으로 위생담로를 전개하였던 것처럼 일본이 서구에서 학습한 식민지 통치술의 일환이기도 하였습니다. 식민통치 초기인 1912년에 조선총독부는 탕옵영업 취채규칙을 만들어 목욕탕의 권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장치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식민지식이 대중목욕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법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탕옵영업 취채규칙에 따르면 목욕탕의 관할 권할은 목욕탕이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경찰서의 사물을 취급하는 헌병분대의 장 역시 목욕탕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탕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헌병부대 및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은 식민지 초기 일본의 위생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19세기 말 일본은 오스트리아와 독일로부터 의사경찰이라는 개념을 수입하였습니다. 의사경찰은 오스트리아의 의사 볼프강 토마스 라우가 제안한 개념으로 후에 국가가 신민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고 이러한 돌봄이 경찰 활동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의사경찰의 돌봄 영역은 사람들의 출산, 임신, 결혼 문제, 영유아의 건강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구 동태, 성병, 병원, 전염병의 문제까지 아울렀습니다. 일본은 국가와 경찰 중심의 위생체제를 받아들여 의사경찰이라는 이름 대신에 위생경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개화파였던 김옥균의 치도 양론과 박영효의 건백서에서도 거리의 위생과 청결을 경찰하게 담당하게 하자는 주장이 등장하였습니다. 가보개혁 이후 박영효는 내무대신이 되어 위생경찰 사물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위생경찰은 1906년 통합부 설치 이후 무력화되었으며 1909년 경찰권 이항 후 일본의 위생경찰로 대체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파견된 일본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위생관리였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여 길가에 오물을 처리하는 것으로부터 전염병 관리, 의약인 단속, 식품위생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위생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대상은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특정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찰의 관리 대상과는 달랐습니다. 조선사람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일본인도 포함하여 조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모두가 전염병 환자가 되거나 복윤자가 될 수 있었으며 길가에 오물을 투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났을 때 병원과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 구술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마저 억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생경찰은 매우 강압적이고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수단이었습니다. 특히 1907년 황성신문에 게재된 육군병원과 목욕탕을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는 식민지 위생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모든 위생사무는 경찰이 담당하였습니다. 위생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생이 독립적인 행정경력이 아니라 경찰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목욕탕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관리자 경찰의 눈으로 신체가 검열되는 관리와 감시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목욕탕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경찰서가 언급된 것은 이러한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탕업 영업 취체 규칙에는 목욕탕 개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소유자의 인적사항, 영업장소와 목욕탕 이름, 목욕탕의 종류, 연료의 종류, 오수 배출의 방법, 공사 중공기한입니다. 여기에 영업용 건물의 구조 사양서, 건물의 평면도 및 건설지 부근의 견취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취체 규칙에는 목욕탕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건물은 도로에서 3척 약 9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실내의 욕탕과 탈의신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부에는 옷과 신발을 벗어놓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욕조와 탈의신은 남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구조는 오늘날의 목욕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목욕탕 내부의 천장에는 온기가 빠져나갈 환기창을 설치해야 하고 탕 내에는 오수가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굴뚝은 타지 않는 물질로 만들고 집에 지붕에서 약 900cm 이상 돌출시킬 것 등 모두 10개조의 항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입구의 표지판, 입욕료, 12세 이상의 남녀 혼욕 금지, 목욕탕 내의 공중도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 오늘날 사람들이 방문하는 목욕탕의 기본 설비와 운영사항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목욕탕의 개업은 대한제국 초기 일본인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신문 1897년 기사에는 북청 출신의 강학기라는 사람이 청계천변 수표교 옆에 있는 일본인의 목욕탕에서 오줌을 싸서 논란이 된 일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일본인 목욕탕 주인이 북청 사람 강학기를 일본 영사관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내국에서 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1897년 당시 이미 수표교에 일본인이 목욕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국인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에게 목욕탕은 새로운 사업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야마구치현 출신 아사노 다사보로는 1905년 3월 조선으로 들어와 1906년 경성으로 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 부근에서 목욕탕을 개업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연 출신 요시키 에이시치는 1903년 조선의 경성으로 건너와 1930년대 셋집 150가구의 목욕탕 4곳을 운영하였으며 경성 탕옥조합의 종합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1904년 인천으로 들어온 히로야스 요시지로는 인천의 항구건축장에서 가옥임대업을 하다가 1907년 경성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 1922년부터 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일대인 하세가와 초51번지에 비젠냐 료칸과 철랭온천이라 하는 약탕을 경영하였습니다. 이 철랭온천은 당시 경성의 명물이었다고 하며 온천 경영에 필요한 원료는 일본 사과연에 있는 동일한 명칭의 철랭온천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히로야스 요시지로는 목욕탕업, 여관업과 동시에 금융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대 경영자 히로야스 시게토대에 이르러 비젠냐 료칸은 1급 여관으로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히로야스 시게토는 경성의 여관 종합장을 맡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1900년을 전후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중개상이나 여관, 임대업 등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동시에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하기 시작한 목욕탕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위생공간이기도 하였지만 일본 온천에 원료를 수입하여 수질관리를 하는 등 목욕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유흥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목욕탕은 몸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체의 국가적 관리와 감시를 위해 세워진 공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사람들의 실상은 이와 약간 달랐습니다. 한국의 대중목욕탕에 대한 기록은 19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그 수가 증가하며 각종 신문에 목욕탕과 그 시설을 홍보하는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광고들을 분석하여 보면 당시 목욕탕과 그곳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성식문 1901년에 실린 광고에는 서울 무교동 취향관에서 음력 7월 17일부터 목욕탕을 수리하고 한증막을 처음으로 설치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광고를 실었고요. 2년 후인 1903년에는 목욕탕과 내 외국 요리를 재편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싣고 있습니다. 고원학이라는 사람은 1902년 제국신문에 광고를 실었는데요. 음력 9월 25일은 영친왕 탄신일이라 세문박 장수정 목욕탕에서 목욕에 돈을 받지 아니하고 무관학교 참이 차만재씨가 목욕하는 사람들에게 수건을 각 한 벌씩 나누어주고 경축한 까닭으로 이것을 광고하니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광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에 사용료가 있었고 수건을 나눠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청계천변인 설인동에도 해천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1904년 신장개업한 이 목욕탕은 앞서 인근한 무교동에 위치한 취향관과 마찬가지로 신선한 과자와 향기로운 술을 제공함을 내세워 광고를 실었습니다. 또한 목욕실이 깨끗하고 목욕물이 청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목욕탕이 건물을 새로 고쳐짓고 음력 8월 1일에 신장개업을 합니다. 목욕실이 정결하고 목욕수가 깨끗하여 해천 이 글자를 남에게 사양하지 아니합니다. 또 신선한 과자와 향기로운 각종 술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 곳에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여 주시면 본 목욕탕의 영광이겠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천탕에서 목욕뿐만 아니라 술과 과자를 제공한 것으로 짐작해보면 취향관과 마찬가지로 목욕과 음식점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06년 만세보에 게재된 손정희의 글에 따르면 당시 조선사람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서울 4대문 안에 두세 개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등 외국인이 출입하는 목욕탕의 수를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대중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로 수십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에 우리 한국인의 목욕탕이 겨우 두세 곳 있으니 소위 혼자서 따로 쓰도록 되어 있는 독탕이 깨끗할 따름이지만 한 사람의 목욕대금이 새 화폐로 10전이라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류사회 몇몇만 할 수 있다. 신체를 정결케 하는 자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당시에 목욕탕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가격이 다소 고가였기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목욕탕을 쉽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몸을 씻는 동시에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위생공간이라기보단 유흥을 즐기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1934년 동아일보 기사 목욕탕의 설을 보면 대중 목욕탕이 유입되던 초기에 목욕탕에 가는 사람을 바람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에 목욕탕을 가는 사람을 몸을 깨끗이 하러 가는 사람이라기보단 유흥을 즐기는 향락업소처럼 보았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1934년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10년대부터 드문드문 개업하였지만 오락적 성격이 더 강하여 몰래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인 1934년에는 상황이 전환되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목욕탕에 몸을 담그러 다닐 수 있었음을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수 계층만이 드나들 수 있는 이름뿐인 대중 목욕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중이 다니는 목욕탕이 있는 시대가 1930년대에 전개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유흥을 즐기는 목적으로서의 목욕탕은 온천이나 바닷가를 끼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운영한 주체는 조선의 자본이 아니라 남만철도 주식회사와 같은 일본의 자본이었습니다. 부산의 동네 온천은 신라시대부터 유명한 온천이었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약 천여년 전 동네 고을에 사는 할머니가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전름바리 할머니가 다리를 저는 학 한 마리가 논 주위에서 돌아다니다가 얼마 후 왕쾌져 다니는 것을 보고 가보니 따뜻한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역시 아픈 다리를 따뜻한 물에 담근 후 많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동네 온천의 효엄이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동네 온천은 조선시대 외관 가까운 곳에 있어 일본인들이 즐겨 찾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후 1876년 개항으로 일본인들이 이주하며 동네 온천을 이용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1898년 1년간 25원으로 동네 온천을 10년간 부산 거료민 역소에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계약권은 야토지 나오키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졌고 야토지는 동네 온천 최초의 일본인 여관인 야토지 여관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는 일본인 전역 목욕탐겸 여관인 광원루가 두 번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도요타 후쿠타로가 온천을 굴착하여 만든 별장인 호라이관 현재의 호텔 룽심이 건립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부산진에서 연결되는 전차가 개통되었고 현재 온천장 입구 사거리까지 연결되었습니다. 1915년경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과 요정, 상점들이 50여 호가 넘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 1919년에는 동네 온천장에 욕탕 8개, 욕실 22개, 민가 100여 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1926년 부산 시내 전차가 동네 온천장까지 연장 운행되면서 전차 개통 기념으로 당시의 전차 종점에 할아버지 상이 세워졌습니다. 온천장 지역의 수호신 역할로 세워졌던 상징물로 전현적인 개화기의 옷차림을 한 노인상입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한 손에는 장죽을 들고 있는 모습에 두 눈에는 전구가 설치되어 종점 주변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68년 전차 궤도를 철거하면서 현재의 호텔 농심 전 복례관 자리로 이전되었습니다. 1920년대를 전후해서 동네 온천에 자리 잡은 일본식 여관으로는 도라이관, 나루토관, 요코이관, 아라이관, 와키야, 시즈노야, 마츠바야, 야마구치야, 유노모토 료칸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성장을 계속해 1926년이 되면 여관과 요정 등이 26개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이 늘어가는 가운데에서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관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중심지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침천관, 김천관, 계산관, 일신관, 명월관 등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동네 온천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여관이 운영되는 등 강한 상업적 특색을 띠게 되었으며 목욕을 주 목적으로 요양과 휴식, 유흥을 즐기는 대표적인 장소로 변모하였습니다. 부산에 동네 온천이 있었다면 인천에는 월미도 조탕이 있었습니다. 동네 온천이 온천을 이용한 휴양시설이었다면 월미도 조탕은 바닷물을 이용하여 해수, 목욕 겸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인천 월미도의 본격적인 개발은 인천 내항 건설부터 비롯되었는데요. 1918년 인천 내항의 도크를 건설하고 한강에서 흘러드는 급한 물살을 막기 위해 북성지구로부터 약 1km에 달하는 2차선 두길을 축조하였습니다. 이 재방이 생긴 후 소위 만철이라고 불렸던 남만주철도 주식회사가 당시 금액으로 30만 원을 설비에 투자하였습니다. 인천 월미 조탕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 물을 데워 목욕하는 조탕으로 1923년에 문을 열었죠. 조탕이 개장을 앞둔 1923년 6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반객의 편의를 보아 인천역 대합소를 황구 쪽에 개설하여 승강거리를 가깝게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 자동차 상회에서 정거장에 내려서 조탕까지 가는 데 10점만 내면 탈 수 있는 승객 전용 자동차를 마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금액은 대인 15전 소인 10전으로 변경되었죠. 이 기사의 대욕장에는 남녀욕장 뿐만 아니라 가족용 목욕장도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월미도에 만철이 금년부터 새로이 경영하게 된 조탕은 지난 10일부터 개업하게 되어 있는데 첫날에 입욕자가 500여 명에 달했으며 세주는 방도 만영의 호경기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입장 첫날부터 500여 명이 다녀갈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만주철도 주식회사는 1924년 인천 월미도 유원회사의 경영을 의탁하였습니다. 이후 35년 무렵에는 만조시 해상에 떠있게 세운 요정 용군각이 만들어졌고요. 인접 해변의 3층 규모로 지은 빈 호텔 등이 세워져서 월미도 조탕의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1938년 8월 신의주에서 인천으로 입항한 선원이 콜레라 복윤자로 판명되고 수영과 고기잡이를 일절 금하면서 휴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조탕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26년 중외일보에는 목욕을 자주하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위생을 위해서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목욕에 이로운 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를 깨끗하게 하여 땅구멍을 열어주어 체내로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으며 피의 순환을 좋게 하고 결과적으로 몸의 각 기관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진다는 장점을 열거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대중 목욕탕이 점차 증가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목욕탕을 방문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안목적인 규칙들 즉 공중도덕과 에티켓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탕에 처음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지 말고 몸을 한 차례 씻고 들어가야 하고 탕 속에 들어가서 때를 밀지 말 것 어린아이들이 탕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 것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공공간으로서의 목욕탕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여자들이 같이 하게 되면 몹시 싫어하고 일본 사람의 목욕탕에는 심지어 더럽다고 들이지 않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도 조선인과 일본 사이의 차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920년대 일본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에 조선인을 들이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목욕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빈번히 등장하였습니다. 식민지식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심하였는데 가장 심한 곳은 목욕탕이었으며 이와 같은 차별에 경찰까지 개입하여 단속을 하였던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단통치가 아니라 문화정치의 시기였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개입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의 차별은 지속되었습니다. 목욕을 하러 온 사람의 요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며 나가라고 한다거나 심지어 목욕 중인 사람을 때리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경찰에게 신고하여 처벌과 함께 목욕탕의 영업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인을 들일 수 없다는 일본인과 패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피하는 방안으로 조선인의 목욕탕을 개업하여 직접 경영하고 가능하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생의 강조와 함께 시작된 목욕과 대중 목욕탕 문화는 조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물을 튀기고 때나 비누칠을 씻지 않고 땅에 들어가고 탕 안에서 소변을 보며 빨래를 하거나 문을 너무 오래 열어두는 행위는 목욕탕에서 흔히 발견되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공중목욕탕 이용법이 개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목욕탕을 방문해야 할 때의 주의사항, 목욕을 하는 방법 등은 끊임없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렸습니다. 1928년 1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동아일보에는 목욕할 때의 주의할 점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목욕을 해야 하는 빈도, 목욕에 좋은 시간, 목욕에 좋은 물과 비누, 목욕물의 온도와 씻는 순서, 목욕시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목욕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욕탕 내에서의 공덕심, 즉 공중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주 결핍되어 있다고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으며 목욕탕에서 해야 안 될 행동으로 9가지 상황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래의 현상을 보면 대체로 보아서 목욕탕 내의 공덕심이 아주 결핍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수 이상만 공덕을 엄수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을 체크하면 반드시 고칠 것입니다. 이상의 폐에 비추어 주의할 조목을 열거하면 목욕탕 물에 들어가기 전에 불결한 부분을 씻을 일, 물속에서는 절대로 때를 밀지 말 일, 밖에서 민떼와 칠한 비누를 다 씻지 않고 물에 들어가지 말 일, 정한 물을 정하게 취급할 일, 물 떠 쓰는 통은 제각기 사용하여 남의 것과 혼동하지 말 일, 서서 물을 쫙쫙 몸에 끼얹지 말 일, 소변 보지 말 일, 너무 불결한 수건을 그대로 목욕탕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지 말 일, 자기의 표준만으로 목욕물에 찬물을 너무 넣지 말 일, 이상의 주의만으로 서로서로 잘 지키면 우리는 유쾌하게 목욕탕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식민지 시기 말, 각종 신문이 폐간되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별 목욕 방법, 입욕에 적당한 물의 온도, 목욕 시간, 비누 사용법, 씻는 순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 혈액순환 등 건강에 관련된 목욕의 효능, 피부 미용의 측면, 주의해야 할 사항처럼 목욕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상세하게 신문상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학위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보건과 위생, 그리고 유흥의 차원에서 목욕이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설 목욕장을 개설하고 탕호업 영업 취재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목욕탕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도 위생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욕이란 것은 아무런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에 일본의 각종 자원을 수탈당했던 식민지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조선 사람 모두가 일상적으로 몸 전체를 뜨거운 물로 닦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의 동네 온천이나 인천 월미르의 조탄과 같은 유흥으로서의 목욕을 즐기는 문화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일부 상류층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940년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에서 엮은 토박민의 생활과 위생에는 목욕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욕 횟수는 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자택에서 물로 씻거나 대야의 물을 받아 간단히 몸을 씻는 것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이내의 일회인 자가 겨우 159호로 전체의 30%이며 마지막에 아직 목욕한 적이 없다는 자가 64호로 전체 호수의 11%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름에 강 등에서 몸을 씻는 것 외에는 1년 중 전신을 닦는 일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목욕탕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경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시 빈민에 해당하는 토박민들에게 목욕탕은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전체의 556명 중 가장 많은 수가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 목욕탕에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1에서 1개월 사이에 한 번 간다는 사람도 두 번째를 차지하였지만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직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문에서 주장하는 적절한 목욕탕 방문 횟수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자주 할수록 좋음이었지만 도시 빈민을 비롯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목욕탕 방문은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등장하여 누구나 사시사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목욕 요금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이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분 부분을 씻거나 아예 씻지 못하는 불가능한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중 목욕탕의 본격적인 등장은 일본 식민지식이 일본인들의 이주와 전염병 예방을 위시한 식민지 위생정책 그리고 관광지의 개발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일부 도시지역에 집중된 현상이었으며 비록 이 시기 일본은 농촌의 대중 목욕탕 건설을 시도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대중 목욕탕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한 날에는 냇가나 강가에서 몸을 씻거나 추워지면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상 속에 완전히 자리하기까지 도시와 농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45년 광복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와 연계해서 한국에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며 과밀화가 심해져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대중 목욕탕의 정착도 이와 같은 변화와 궤도를 같이하였습니다.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60년대에는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밀집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원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주택 부족, 저임금, 혼잡한 노교통,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필연적으로 위생시설의 부족 역시 큰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1947년 경향신문에 게자된 목욕탕 없는 서름이라는 기사에서는 서울의 초기 도시화 가정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점 중 목욕탕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광복 후 2년이 지난 1947년 서울 시내의 대중 목욕탕이 총 86곳이 있었는데 이 중 10곳은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그나마 있는 76곳의 대중 목욕탕마저도 물을 덮일 뗄 감이 없어 개정 휴업 상태에 돌입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운이 좋게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하더라도 20원이라는 비싼 요금의 배급연료 부족으로 차고 더러운 물에서 목욕을 해야 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울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중 목욕탕 신설은 불가능하지만 대신에 남아있는 적산 대중 목욕탕을 시형으로 귀속하여 운영하였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입니다. 시에서 직접 대중 목욕탕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보건과 위생 증진에 개입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리가 더럽고 목욕탕이 거의 없었던 1890년대로부터 불과 50년밖에 지나지 않은 1940년대 후반에 대중 목욕탕과 정기적인 목욕이 도시민의 정기적인 일상 규칙으로 포함된 것은 매우 놀랍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대중 목욕탕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중 목욕탕의 증가와 도농 간의 비율을 보면 목욕탕 수의 증가는 전국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서울에 더욱 많은 대중 목욕탕이 문을 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1990년대까지 농촌에서 도시 사람들이 누리는 것만큼의 목욕 문화를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1981년 동아일보에는 TV, 냉장고 보급에 앞서 시골도 목욕탕 설치를 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현대인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보다도 대중 목욕탕의 개설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하는데 대중 목욕탕이 없어서 타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서도 대중 목욕탕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상이 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것은 깨끗한 물의 공급과 그 물을 데울 수 있는 연료의 조달이었습니다. 이 기사들은 광복 이후 대중 목욕탕의 이용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물가를 보여주는 기사들입니다. 대중 목욕탕의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일본 식민지 시기에도 지적되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중 목욕탕 이용이 일상으로 편입되고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물가가 폭등하는 초고속 인플레이션을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자 목욕 요금은 보통 사람들의 생계비 유지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같이 대중 목욕탕을 관할하는 주체들은 목욕 요금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대중 목욕탕 업주들은 운영비를 남몰래 올리거나 휴업을 하며 대응하였고 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등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단위로 요금이 상승하는 와중에 군인이나 경찰 등은 반값만 받았다는 내용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목욕 요금은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 목욕과 미용을 절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시에서는 직영 대중 목욕탕을 건설하여 목욕 물가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도시 속의 목욕탕의 등장함과 동시에 나타났던 문제는 바로 도둑입니다. 목욕탕 속에 들어가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몸에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서 옷장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물건이 훼손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금 통장이나 시계, 금목거리, 현금 등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옷장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욕탕 탈의실에 옷장을 터는 절도봄들을 피해서 목욕탕 주인들은 직접 자신들에게 귀중품을 맡길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번호표를 나누어주어 지정된 번호의 옷장만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의 혼동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목욕탕 내의 도난 사건은 줄지 않았고 목욕탕 내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에 대해서 목욕탕 주인이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밀집된 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목욕 문제와 도둑, 절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중 목욕탕 업주들은 목욕하러 몰려드는 사람들이 들어갈 목욕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하여 다량의 연료를 사용하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까지 신탄, 석탄 등을 배급받아 사용하였지만 그것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통부용 석탄을 작물로 입수하여 목욕탕물을 데우기도 하였습니다. 메탄을 구하기 힘들었던 사정은 1960년대에 완화되어 어려움 없이 물을 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도시 공해의 원인으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매연을 지적하기에 이릅니다. 매연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것은 물을 데우는 연료의 변화에 달려 있었습니다. 1970년 보건사회부에서 목욕탕에 물을 데우는 원료로 벙커CU를 사용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벙커CU는 점도가 높고 유황분의 함량도 높아 이것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도시 공해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좁은 도시 공간 안에 목욕탕 역시 모여 있었고 아침 일찍부터 초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용객들을 위해 물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데워진 물의 수증기와 함께 공해 물질도 목욕탕의 굴뚝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매연 굴뚝을 단속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 감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 원인으로 목욕탕의 매연 배출이 주목받자 대중 목욕탕 주인들은 집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며 연료 역시 벙커CU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지 않고 톱밥이나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목욕탕 주인이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도시의 공기질을 좋게 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 쓴 타이어 버릴 곳이 없다 와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최아무개 씨는 목욕탕 같은 데서 연료로 쓰이던 몇 년 전만 해도 헌타이어 처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연료로 사용하던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 몰래 야산을 버리거나 난지도에 돈 주고 버린다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오면 반갑게 나눠준다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정해진 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사회현상은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었습니다. 목욕관리사는 떼밀이, 세신사, 일부 지역에서는 나라시라고도 불립니다. 대중 목욕탕에서 이용객의 떼를 밀어주는 직업은 오늘과 같은 형태의 목욕탕이 정착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언제부터 직업이 되었는지, 어떠한 연휴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970년대의 신문기사를 보면 여탕보다 남탕에서 먼저 떼를 미는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떼를 밀어주는 직업을 일컫는 말로 초기에는 떼밀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표준 직업 개정에 따라 욕실 종사원, 목욕관리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1993년 신문기사에는 통계청에서 표준 직업을 개정하면서 떼밀이 역시 욕실 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통계상 직업 분류에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 목욕탕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사회현상은 바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사우나탕의 열풍입니다. 1980년대의 가파른 경제성장의 그림자 하에서 사우나탕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우나탕은 몸을 씻는다는 점에서 대중 목욕탕과 근본적인 기능 차이는 없었지만 좀 더 유흥과 사교의 목적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사우나탕의 경우 여탕과 남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특수 목적의 탕들, 한증, 숙탕 등이 덧붙여져 나타났으며 여기에 별도로 미용실과 이발소, 헬스클럽이 덧붙여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목욕탕의 기능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에서 단순히 개인이 몸을 가꾸며 타인과 사교를 즐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접객업소가 급속도로 번창했던 강남에서 대형화 및 기업화된 사우나는 접객업소로서의 성격도 띄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모임 등 중요한 모임들이 이곳에서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의 일반 대중 목욕탕에 비해 특혜에 가까운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이남 14개 개별 지역에 목욕탕 신규 허가를 주되 500m 이내에는 다른 목욕탕에 신규 허가를 주지 않는 등 거리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등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 등 허가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강남 지역의 대중 목욕탕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대중 목욕탕의 발달은 도시에서의 발달과 과정이 달랐습니다. 인구 밀집과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중 복원을 위해 몸을 정기적으로 씻어 균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였던 도시 환경과 달리 농촌 등의 지역에서는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여름에는 강이나 냇가에서, 겨울에는 물을 덮여서 몸을 닦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목욕탕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마을이 갖추어야 하는 근대화된 시설로서 등장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대중 목욕탕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국제협력처, ICA의 원조를 받아 건설되거나 1970년대부터는 농촌재건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마을 단위로 마련된 공동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마을의 목욕탕은 정미소나 이발관 등 다른 기반시설과 함께 마을의 공동시설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지속 발전시키는 새로운 기반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체로 목욕탕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입니다. 한국전경연구소에서 출판한 잡지 우리들에는 새마을기술정보라고 하여 마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획기사 중 하나에 새마을 목욕탕, 설비와 관리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목욕탕을 건설하는 방법,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 이 글을 참고하여 마을에서 직접 목욕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먼저 목욕의 장점을 설명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농구 차원에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면 목욕탕을 지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글은 값싸고 튼튼한 목욕탕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공동 목욕탕의 이용방법과 설치, 건축상의 유의사항, 평면도와 단면도, 콘크리트 공사 참고사항을 4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목욕탕, 설비와 관리 목욕은 우리의 피로회복을 도와준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고달픈 몸을 목욕으로 씻는 기분은 정말 상쾌하다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며 땀과 떼를 씻어내며 신진대사를 돕고 병균이 붙을 자리를 없애므로 위생상 좋으며 불쾌한 냄새도 가심으로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을 비롯하여 각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농어촌 등에서는 목욕탕을 시설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면 여러분의 마을에도 공동목욕탕의 시설을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목욕탕의 설계는 농어촌마을에서 값싸게 여러분의 힘으로 튼튼하고 쓰기에 간편한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공동목욕탕의 이용방법과 설치, 건축상의 유의사항, 욕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욕장, 바당, 벽체, 지붕, 출입문, 조명, 채광, 아궁이 설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인면도가 이제 정면에서 본 것, 측면에서 본 것까지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이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마을 목욕탕 건설 방법이 각 지역으로 보급이 되면서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대중목욕탕을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승공마을에서는 목욕탕이 없어서 6km나 떨어진 삼척읍까지 나가서 목욕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목욕탕 건립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도내 새마을 가꾸기에서 1등 차지로 받은 시상금 500만원을 기반으로 목욕탕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목욕탕이 농촌의 첫 번째 태양열 목욕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25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태양열 목욕탕의 건설로 인해서 눈비를 흠뻑 맞아가며 읍내 대중탕을 오가던 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농촌에서도 따뜻한 물을 이용한 대중목욕탕이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강원도의 승공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1979년 서울시 영등포부 시흥동 등 새마을 목욕탕이 건설되어 사람들은 목욕이라고 하면 을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대중목욕탕 속에서의 공중예절을 지켜가며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어진 새마을 목욕탕 중 남아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의 덕동에 아직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새마을 공동목욕장이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아까의 인면도와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면도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남탕과 여탕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탕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욕조와 바가지를 사용해서 물을 끼얹는 바가지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어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목욕장은 1979년에 지어진 것으로 이제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훼손되어 2004년도에 최종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979년 당시 이 목욕탕을 건설할 때 대지는 당시 면장 소유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공사 대금은 통영군의 지원금과 마을 사람들이 각출하여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목욕 요금은 1회 1,000원으로 마을의 이장 내외분들께서 번갈아 가며 카운터에 앉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이 바뀔 때마다 목욕탕의 관리인도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목욕탕을 매일 운영한 것은 아니고 일요일에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한 섬에서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까다로웠고 또한 연료 역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 하루에만 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새마을 공중 목욕탕이 건설되기 전까지 배를 타고 삼천포나 통영까지 나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오거나 집에서 간단히 씻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량도의 주택은 전부 현대식 주택으로 도시와 동일하게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에 들어가 몸을 풀고 목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목욕탕이 없었던 시절과 동일하게 삼천포나 통영 등 비교적 큰 도시에 가서 목욕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량도에서 삼천포, 통영까지는 배편으로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한 다음 해인 1972년부터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농어촌의 주택은 이 사업을 계기로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2008년부터 연구하여 온 산림살이 조사는 마을별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갖는 한 가구를 선정하여 그 마을의 생활재, 즉 산림살이를 전수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은 한 가구 안에 생활모품 일체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자료하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축적하여 한 가옥 안에서 시대에 따라 산림살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산림살이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주택의 목욕탕 중 가장 건축 시기가 오래된 것은 1940년대로 추정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마을의 조창랑 김순정 부부의 가옥입니다. 위체와 아래체로 구성된 이 가옥의 경우 현재 화장실, 목욕탕 역할을 하는 곳이 총 3곳으로 건축을 증개축하며 추가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940년대에 지어진 이 가옥은 전체적으로 입구자형의 구조를 띈 집입니다. 기단이 낮고 천마가 낮은 본체와 일본식 건물이 혼합된 별체가 두 입자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주방, 방, 안청, 방, 주방 5칸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방앞에는 마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1940년대 가옥 평면도의 아래체에는 목욕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아래체를 지을 당시 함께 지었으며 1940년대 마을에서 목욕탕 시설을 집안에 갖춘 곳은 조창랑 김순정 부부의 가옥이 유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아궁이와 연결된 물바지의 물이 데워지는데 데워진 물을 물바지에서 퍼내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나무로 된 물바지 덮개도 있어서 물바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목욕탕 극이 참 여묵에 잘 넣었다. 안에다가 솥을, 이만한 솥을 두고 거 인제 밖에 나와서 씻고 또 인제 계단식으로 해가 올라와가지고 밑에는 솥이거든 밑에 불 여가지고 뜨끈뜨끈하면 인제 목욕 그물 떠가지고 자꾸 퍼다 붓고 물 퍼다가 또 씌고 그래 고마 식구가 많은 게 그래가지고 거 솥에 불이 안 떨어지고 밑에 부엌이 요자로 있다 아이가 그랬다.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구술에 따르면 이 아래체에 설치된 목욕탕은 일본 식민지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고해몬부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뚜막에 직접 건 팽이 모양의 솥 안에 나무 발판을 두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의 목욕탕은 조시내외 가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안의 머슴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개인 주택에 속한 목욕탕이 현재의 대중 목욕탕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체의 목욕탕은 한 사람이 들어가 쉽게 적당한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이 몰릴 때는 두세 명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름보다 겨울에 더 자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체 목욕탕의 문 위쪽에는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환기창을 통해 목욕탕의 습기를 조절하였다고 합니다. 벽면에 설치된 선반은 목욕을 하기 전에 옷을 벗어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가옥을 대대적으로 개축하면서 화장실을 실내로 들여왔으며 주로 여름철 샤워를 할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대야를 바닥에 놓고 사용하였으며 욕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판으로 위를 덮어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90년대에 개조할 때 또다시 생리위생공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방에 다용도실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 다용도실이 세택과 조리실, 욕실, 화장실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용도실의 기능으로 원래 화장실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갑방 화장실에 설치했던 비데를 옮기면서 화장실의 기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샤워기를 설치하여 간단한 세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아래차를 다시 개축하여 방을 한 개로 만드는 공사를 하였으나 목욕탕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조창남, 김순정 부부의 가옥의 개축 및 개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욕장소가 실외와 실내로 계절별로 분화되어 있었던 것에서 실내 공간으로 합쳐지는 과정입니다. 1940년대 당시 목욕탕은 겨울철 위주로 사용되었고 여름철에는 우물가 등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 이후 1980년대 주택 개량 사업을 거치면서 본체로 화장실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었으나 나무 판자로 덮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면대 없이 대여를 두고 몸을 씻었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주방의 다용도실을 개조하면서 샤워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욕탕이 있었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경우 몸을 씻는 공간은 마당 등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욕탕 조사를 시작한 2018년을 기준으로 공중위생법상 목욕업으로 등록된 업소의 수는 총 6911개 업소였습니다. 이는 이 발표에서 주로 설명하는 대중 목욕탕 뿐만 아니라 특급 호텔의 사우나부터 시작하여 24시간 찜질방과 같은 대형 사우나도 모두 포함한 통계자료로 일반적인 대중 목욕탕으로 한정할 경우 그 후 수치는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욕업의 수는 1990년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3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목욕탕 수가 증가한 곳은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 뿐입니다. 또한 1999년과 비롯하여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목욕업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에 제가 연구를 가갔을 때 이미 문을 닫고 사라진 대중 목욕탕도 상당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목욕업의 수는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재 영업 중인 대중 목욕탕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여 오늘 강의에서 설명하는 것도 목욕에 대한 생활 문화를 알리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자리한 마을탕으로 1971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50년째 운영 중입니다. 홍재동 인근의 대규모 주거단지를 배우러 하고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조사를 갔던 2019년 당시 성인요금은 5천원, 7세 미만 아동은 3천원이고 휴무일은 매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총 3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 3층은 대표 가족이 거주하는 가정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에는 기관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도는 1층에 위치한 여탕의 구조도로 오른쪽에 카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입구는 여탕, 2층은 남탕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고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전기권을 끊어서 목욕을 오가는 손님들의 목욕바구니가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때 목욕권으로 플라스틱 조각을 주는데요. 여탕은 빨간색, 남탕은 파란색을 줍니다. 탈의실에 들어가면, 목욕권 수거함에 플라스틱을 넣고 영업이 끝나면 대표가 이 플라스틱의 수를 세서 오늘 몇 명이 들어왔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 인원 수와 목욕권으로 나간 수입의 수를 비교를 해서 그날 하루에 충 수입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는 탈의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열쇠를 꽂아서 사용하는 사물함과 목욕바구니가 위에도 있고요. 평상의 아래에도 목욕바구니가 있습니다. 목욕바구니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간혹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지만 별명처럼 별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름 같은 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냉장고, 상업용 냉장고가 있고 거기에 음료수가 들어있고 요금표들이 붙어있습니다. 요금표에 보면 주로 세신 요금표들이 붙어있는데 세신도 전신 얼마 아니면 마사지 포함한 거 얼마 마사지도 여러 가지 단계 등급이 있어서 이제 뭐 오이 마사지 아니면 얼굴 마사지만 한다 이러면 저렴하고 전신 마사지를 한다 이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각종 주의사항들이 붙어있습니다. 염색금지 아니면 요거트 이용한 마사지 금지 뭐 이런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금지하는 사항들이 붙어있죠. 들어가면 세신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는 침상이 두 개가 있고요. 보통 이제 두 명이나 세 명의 세신사들이 여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가지탕이라고 해서 때를 밀고 이제 몸을 씻는 물을 퍼내는 것만 전용으로 하는 탕이 있고 가운데에 이제 온탕이 있는데 하나는 열탕으로 굉장히 온도가 높고 하나는 이제 온탕으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불립니다. 그리고 벽 쪽에 위치한 곳은 이제 냉탕이고요. 이제 온탕욕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몸을 식히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특이한 점은 여기에 이제 사우나가 두 종류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누울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쑥 같은 거를 매달아서 혼증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탕의 단면도인데요. 남탕은 2층으로 올라가서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 여탕밖에 가지 못해서 이제 남상에서는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이발을 할 수 있는 의자가 별도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발사께서 계셨는데 현재는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리고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두를 닦을 수 있는 이제 구두 닦기 상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밌었던 게 여기에 이제 서랍 플라스틱 서랍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남성 여탕에 이제 여성용 목욕 바구니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남성들이 목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떼수건이라든가 면도기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권을 끊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탕에서는 수건이 이제 무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건은 목욕탕에서 받는 것을 사용을 하지만 정말 개인적인 물건들, 면도기 같은 것은 여기에 보관을 하고 오실 때마다 꺼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남탕이고요. 남탕 역시 이제 가운데에 이제 온탕과 열탕이 있고 주변으로 샤워기들이 달려 있습니다. 바가지탕이 역시 있고요. 남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으로도 이런 뭐 숙취 음료라든가 뭔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광고지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도시에서 남아있는 목욕탕들은 대개 이와 같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집집마다 코로나19라든가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집집마다 갖추어진 욕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이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이제 목욕탕 역시 연료라든가 물값이라든가 이런 운영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을 닫고 있는 현실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목욕탕들은 이제 건물이 사라져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기도 하는데 현재에는 이제 목욕탕의 특색을 살린 이색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을 이용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로써 재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의 목욕탕의 등장과 현재까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목욕탕의 유래와 역사 삶의 정착까지의 과정 등 이제 목욕탕의 보급에 따른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목욕관련 물품들에 의한 얘기는 물론 이제 그에 얽힌 목욕탕과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목욕탕에 대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목욕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대들이 그 시대의 이제 문화적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